중동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한 데 대한 미국의 보복 대응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 대상에 이란 인사와 시설도 포함돼 중동 내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보복 공격 계획을 확정하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CBS 방송은 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복 대응 목표물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 있으며 이란 측 인사와 시설도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례적 타격이 아닌 시리즈로 이뤄질 이번 보복 대응 시점의 주요 변수는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미군은 실수로 공격 목표물 인근에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면 시야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공격 시점과 대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피했습니다. 다만 미군 3명을 사망하게 한 공격 주체로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포함한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을 지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요르단강 서한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인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중동계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격 대상에 이란의 인사와 시설이 포함되면서 반응에 따라서는 중동 확전의 위험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